기로에 만원천원이요 기로에 만원천원이요? 아 이목고 지금 만원이요? 아 대박 2마리 만원 5마리 안녕하십니까 구독자여러분 워커제이입니다 소래포구 도착했구요 오늘은 쭈꾸미 한번 가격시세중 파악하러 가보겠습니다 주차장 바로 왼쪽에 보이시구요 지금 이제 난전시장 하고 어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어가 얼마에 나와있는지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어가 키로당 얼마인지 마리당 얼마인지 또 광어가 낙지나 쭈꾸미에 없는 영양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비타민, 칼륨, 칼슘, 아연, 철분 비타민C까지 엄청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지나 쭈꾸미랑 같이 먹었을 소래포구는 자판에 이렇게 딱 하나씩 하나씩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 사시면 이렇게 자판에 앉아서 해 드실 수 있으니까 바다의 향기도 좀 느끼시고 편안하게 알베기 꽃게 2만원씩까지 가 2만원씩 쭈꾸미 이거 국산이에요? 아 중국산이에요 아 중국산은 2만5천원이요? 네네 알베기 꽃게는 키로에 얼마씩 하세요? 2만5천원 2만5천원이요? 네네 대가제도 모르겠네요 몇 킬로? 1킬로만 주세요 2킬로만? 네 2킬로는 얼마 안될건데 네 그럼요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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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드릴게요 여기 더 드릴게요 아 여기 1킬로만 5천원 개가제 1킬로만 5천원이요? 1만5천원입니다 네 1만5천원 알수 들고 찍어서 진짜 좋아요 맛있었어요 윙매산 멍게 킬로당 만원 1만원 1만원 와 이게 국산하고 중국산 주꾸미에요? 지금은 국산 없어요 두개나 중국산이에요? 아 킬로당 지금 얼마? 1만5천원이요 얘랑 얘랑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거죠? 1만5천원 바쁘네 맨날 바쁘 꽃게 파느라고 5만6킬로 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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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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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더 살거니까 3만3천원 꽃게 지금 킬로 얼마에요? 2만3천원 3만3천원 2만3천원 3만3천원 아유 개까지의 킬로에 만원요 이모? 네 살아있네 간재미 2만원에 한 마리 어떻게 해? 간재미 2만원에 한 마리 져지 2만원에 광원은 지금 킬로에 얼마나? 이거는 죽은거 만원 죽은거 만원요? 킬로에 만원 말씀하시겠죠? 죽은거니까 한 번 더 필요한거 간재미도 모이고 간재미도 모이고 소라 간재미 2만5천원 갓지 갓파지 미역 꼴뚜기 조금 보이네 장배들아가시고 미역도 5천원 5천원 미역도 5천원이에요 이모? 네 꼴뚜기는 지금 킬로 얼마야? 2만5천원 2만5천원 장대 무럭도 보이구만 자 만원이에요 만원 뭐가 만원이에요? 뭐 만원이에요? 네 탐식이 만원이에요? 아니요 4kg에 얼마요? 15,000원 4kg에 15,000원이요? 그렇지 와 자 언니야 와봐요 뭔 세우라? 4kg에 15,000원이야 와 와 오늘 소라포구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사람도 많고요 와 전어구나 이거 전어죠? 전어 필요에 만원이에요 이거 회로 먹어도 돼요? 색감이에요 지금 넣은거 병어랑 똑같이 들어왔어요 아 병어랑요? 네 객가제는 지금 얼마주세요? 15,000원이요 객가제 와 삼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 어마어마한 살치 지금 전어가 나오네 꼴뚜기 꼴뚜기가 지금 나왔어요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대로 살 수 있거든요 이곳에서 대우랑은 얼마를 주실거에요? 대우랑은 얼마를 주실거에요? 그거야 3만원이요 3만원이요? 4만원이요 5,000원 5,000원 3만원 3만원 어떻게 해? 4만5,000원 아 4만5,000원? 아니 4만원이요 4만5,000원 아 이거는 아 4만5,000원이요? 아 그럼 5,000원 좋습니다 이거 4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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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지금 10,000원이요? 대박 5,000원 G 5,000원 4만5,000원 5,000원 그럼 이모 도 proxim 고마워 이모, 얼음 세움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모, 얼음 좀 넣어주세요. 지금 바가지가 얼마예요? 키로에 15,000원이요? 도라도 보이고. 호라, 이거 큰 건 얼마예요? 오늘은 만원이요. 이게 만원이요? 키로에 맛있네요. 돌개도 보이고. 송어, 이건 얼마예요? 마리예요? 마리예요? 마리. 마리. 맛있겠다. 도다리는 지금 얼마일까요? 1kg에 2만원이요? 1kg에 2만원이요? 4마리에 2만원이요? 4마리에 2만원이요? 이게 더 얼마예요? 더, 더 큰 거예요. 이거는 한 마리에 만원인데, 세 마리에 2만원에 갖고 가요. 두 마리에 2만원 네. 이켜드시려면 큰 놈이 낫고. 아니면, 상탈이 하려고 이것이 낫고. 아니면, 상탈이 하려고 이것이 낫고. 얘들 코어 사이즈는 아이가 떨어져서? 어, 세 마리에 만원 가요. 두 마리에는 만원. 두 마리에 만원. 두 마리에 만원. 다섯 마리에 2만원. 두 마리에 만원, 다섯 마리에 2만원. 약지인자 1월째 잡으세요. 없어, 앉아보, 꼭 이렇게 가봐야지. 두 달 말까지 몇 개 안 잡으면 거야. 이모 나 큰걸로 두마리만 줘요 큰걸로 줘야 돼 발이 멀쩡한걸로요 큰걸로 주세요 이모 감사합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이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와 저거 크다 그거 큰거는 마리로 사야 돼요? 키로요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이요? 1마리가 1키로가 넘어요 1마리가 1키로가 넘어요? 네 어마어마한 사이즈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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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키로에 15,000원 4키로에 15,000원 4키로에 15,000원입니다 소라 보이고 박하지 돌개 낙지 보이고 농어에서 15,000원 15,000원 농어 횟감 15,000원 농어 마리로 주실거에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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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여러분 이게 만원입니다 자연산 광어 движ 망원이 지금 만원에 제 wheat 이번에 전념에 shipped 살아rent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